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에 사는 데 있어서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조지아 사람들은 절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농약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과일을 먹으면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한국에 가셔서 꼭 구충제를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신선한 채소 이런 거 드시게 되면 신선한 채소를 드셔서 배탈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일, 생오이, 생토마토를 드셔서 배탈이 약간 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로 탈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꼭 구충제 1년에 한 번씩. 담배 피우는 분은 안 드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모든 야채, 과일 이런 게 대부분이 다 곰팡이가 납니다. 그리고 진짜 프레시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원하시면 거주증이나 영주권이 없기는 어렵지 않다. 쉽다. 시민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은 이중국적이 허용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했는데 그 뒤에서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쉽지 않고요. 물론 한다면 얻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민권을 쉽게 쉽게 얻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거주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6년 이상 거주증, 단기 거주증을 1년 거주증이나 2년 거주증을 갖고 있다가 6년 되면 장기 거주증으로 영주권처럼 바꿔줬는데 지금 이게 법이 5월에 통과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조지아에 있게 되면 영주권 형태의 거주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가 높다. 은행 금리가 기본적으로 넣어놓으면 한 12%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13개월짜리를 하느냐, 이자를 마지막 달에 받느냐, 그리고 달달이 이자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0.5%씩, 또 예를 들어서 24개월을 넣느냐, 그리고 아예 못 깨는 걸로 하느냐, 아니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걸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는 0.5%씩 플러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실은 환차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셀 때, 예를 들어서 라리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지아 돈이 더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이자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달러가 오르는 거와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달러를 갖고 있든지 은행에 넣어놨든지 해도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밸런스를 봐보면 받아온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현지인이나 똑같이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는 그건 하지 못하는데 달러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 라리로 바꾸고, 다시 달러가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또 달러로 바꾸는, 이런 재테크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외국인도 다 부동산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다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었던 국가들은 장기임대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로 자기가 소유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본인 자식에게 계약서만 쓰면 다 상속하고 증여해 줄 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지아 티빌리시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만, 외곽에 나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불 미만으로 과수원 붙어있는 집들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한국인이 살라고 하면 또 수리비가 한 몇만 불 들어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텔라비라든지 약간 외곽 지역은 바투미는 좀 더 비싸죠. 구타이시라든지 이런 데 비싸지만, 티빌리시에 약간 벗어나 있는 외곽이라든지, 또는 카케티 지역, 와인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시골들은 티빌리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지역,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들은 부동산 값이 많이 쌉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다음에 조지아에 재원권은 여행지가 많다는 거죠. 땅 크기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파지아, 워세티아, 뺏긴 땅까지 빼고 나면 남한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진짜 흑해, 만년설, 그리고 진짜 끝없이 펼쳐진 밀밭, 하여튼 별게 다해, 트레킹, 끄덮이 펼쳐진 포도밭,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들도 많고, 또 와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지 않다 보니까 또 장점이 본인이 차를 가지고 언제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바투미가 제일 오래 걸리는데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고속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바투미까지 한 350km거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일 생활권으로 여행을 거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샤뜰리라든지 투셰티, 오지들 이런 데는 몇 박 해야지 더 좋은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1박 2일만으로도 충분히 조지아의 다양한 풍광들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의 천국이다. 조지아는 완전히 코카선스 산맥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또 한국과 같은, 한국과 유사한 아주 다양한 트레킹 코스들이 많아서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등산을 한다든지 한국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이 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정이 많아서 좀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준다든지 어떻게든지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단점인데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친해지면 돈 끌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돈 끌어 달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는데 돈 끌어주면 그냥 돈 달라는 얘기고 그건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최근에 에어비앤비 개인사업자 booking.com 그다음에 개인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이 25%씩 부과하는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서부터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25%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에도 고춧가루라든지 간장 이런 한국식품은 없지만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고춧가루도 있고요. 그런데 조지아 고춧가루는 너무 맵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춧가루와 섞어서 하면 좋고 요즘은 고추장 파는 데도 생기고 한국마트는 없지만 그에 유사하게 한국식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직 부정적인 그렇게 보는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다음에 발달,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도 많은 속국이었고 많은 침략을 받았었고 우리도 속국이었고 많은 침략을 받았다. 조지아 사람들은 8000년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니네는 5000년의 역사고 우리는 8000년의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 나라고 니네도 조그만 나라지만 니네는 전 세계의 지금 강대국 10개의 강대국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신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신민지였던 선진국이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처럼 우리도 신민지 속국이었는데 우리도 너희처럼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다. 세계의 이름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이래서 너무너무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개념공연은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니네는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신러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그거 다 중국에 뺏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역사의식 그러니까 역사 질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 정말 분리쓰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한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 갔다 오고 2019년에 갔다 왔나? 자유전 제가 한 세 번 갔다 왔는데요. 여기 분리수거하는 일이 그냥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따로 분리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라벨을 떼야 되고 그런데 조지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되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냥 쓰레기 버리면 조지아의 성향을 자체적으로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이 좋다. 조지아는 정말 물 좋습니다. 카즈베이 같은 데 가시여 사월하면 물이 이제 매끈매끈하고요. 그다음에 티빌리시에 있는 유황원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준이죠. 그래서 푸시키는 내 삶에 티빌리시의 유황원천보다 화려한 온천을 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알렉산더 듀마는 왜 파리에는 티빌리시 같은 온천이 없는가. 그래서 많은 구소련 사람들이 와서 조지아에 즐기는 휴양했던 이유가 바로 물이거든요. 보르조미 탄산소, 유황원천 그다음에 진짜 좋은 공기 그래서 구소련의 문허가들 너무나 예를 들어 차이콥스키 그다음에 토스토에프스키, 톨스토이, 푸시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를 좋아했고 조지아에 와서 여행을 했던 휴양도시였습니다. 조지아는. 그래서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 여행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럽 여행. 지금은 문이 많이 항공들이 많이 닫혔지만 구타이시라는 데 가면 티빌리시에서 약 3시간 가면 구타이시 있습니다. 요즘만 2시간 반 정도만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저가 항공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50유로 있습니다. 왕복이 50유로. 그리고 발틱 3국, 라투비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 그리고 주변국에 갈 수 있는 저가 항공도 많고 그거 아니어도 티빌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물론 자주 있지 않지만 영국 그다음에 테라비브, 이스라엘 그다음에 프랑스 요즘 계속 직항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체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데 아주 좋다. 그리고 티빌리시가 도시가 깨끗합니다. 계속 청소도 잘하고 아주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조제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비. 골프비가 쌉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좀 특별 할인기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1년 해용권 쉽게 얘기해서 1년 해용권이 약 1,000불 정도 됩니다. 1,000불. 1년 해용권을 사면 그걸로 1년 내 아무 때나 가서 골프를 칠 수 있고 거의 황제골프입니다. 황제골프. 그거 아니고도 오셔서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클럽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트 이렇게 해도 약 한 15만원 내외 제가 알기로 한 15만원 정도 내외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18홀에 있고 티빌리시에 나인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면 시그나이 가는 길에 거의 나인홀인데 그걸 다시 18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시기 아주 좋고 싸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가 티빌리시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로수가 너무 많고요. 단면에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봄에는 꽃가루가 좀 많이 나뉘는 것도 있습니다. 생태계가 잘 번존되어 있습니다. 조주아에서 생태계가 잘 번존되어 있어서 모기가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축사 옆에 돈사 옆에 이런 데 모기가 많지만 티빌리시는 거의 문을 열어도 모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다만 진짜 모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주아는 다 크거든요. 웬만하면 다 커요. 그런데 모기만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웨앙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물리면 진짜 옛날 워커를 뚫는 모기 수준입니다. 작은 모기가 거의 막 고름이 생길 정도로 아주 세게 무릅니다. 그래서 모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숲이라든지 이런 데 외에는 모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주아는 방충망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사람들 경우는 꼭 렌트를 하실 때 방충망 있는 집을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영화로 안 내려갑니다. 물론 해가 없어지면 추워지지만 그래서 겨울에 영화로 안 내려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일단 미세먼지가 없죠. 황사도 없습니다. 황사는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황사가 아니죠. 봄에 황사가 옵니다. 이집트 이 아프리카에서 모래바람이 좀 오는데 중국처럼 그렇게 더러운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황사는 아니고 모래는 좀 있습니다. 폭풍이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싸다. 차에 구입하려면 중고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불대 정도 차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차 너무 새 차는 잘 안 팔립니다. 제가 이제 차를 여기서 거의 뭐 진짜 한 열 번 이상 사서 팔아보고 또 뭐 한국에서 오는 기업에 저희 아웃소싱으로 차량 기사를 제공했고 그랬는데 차를 팔기가 사는 건 쉽지만 파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격대를 만불 안 넘는 선 그 정도 사면 좋아요. 그러면 뭐 차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만불 정도 예산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로 내외의 차를 사시는 게 좋고 승용차 같은 집차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더 싸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 다 차가 이미 사고 난 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잘 정비된 차가 아니고요. 이미 한번 파손된 차를 수리해서 타는 차라고 생각하셔서 조지아의 차를 팔 때도 뭐 별거 크고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가격 사서 엔진하고 미션만 좋으면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엔진하고 미션만 괜찮은 차 위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양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요양원의 개념 뭐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물과 공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이 물만 잘 마셔도 60% 이상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가 워낙 물이 좋기 때문에 물 좋은 물과 함께 공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휴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두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외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뭐 딱히 또 기억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보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단점도 뭐 좀 있는데 단점들은 사실은 최고의 단점은 운전과 관련된 단점들이 가장 많습니다. 조지아 사람들 워낙 운전하는 게 아주 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지아에 살아가는 데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또 제가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만든다든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